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? 오늘은 아침으로 슈랑 마카롱 먹어볼게요 Vamos 오우 너무 맛있다 콜라 레몬 살짝 레몬 들어간 것 같아요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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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한 번 먹어라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먹기 당황 att casi 잘 먹 péri 심지어는 몇 번 먹기 심지어는 2번 Samad V 너무 안 shield 그리고 그냥 운명을 바라봐요 한쪽이었다 이렇게 맛있어 두개에 김치 그리고 고기를 좋아해 입에 먹으러 오고 싶어서.. 저는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거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데.. 저는 정말 맛있게 먹어서.. 좀 더 먹었어요! 제가 먹어서 아쉬운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먹으러 가는게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먹으러 가는 것들.. 크림뿔렐레 안이 달달해요 크림 뿌릴레 정말 콜라 arguably 두툼 마지막으로 이 가심 맛있어 새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